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고 현재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호민 씨 측이 특수교사 A 씨를 신고한 게 지난 9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원래 아들이 일반 학급 학생과 같이 수업을 받다가 여학생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래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가 돼서 이동이 됐는데 여기에서 특수학급 교사로부터 일종의 정서적인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12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지금 이 사안이 불거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최근에 발생한 서희초의 교사 사망 사건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사건도 학부모들의 지나친 민원 제기나 아니면 또 갑질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지금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서 올라오고 또 이 당사자로 알려진 주호민 씨가 사실 유명 웹툰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의심이고 사실관계는 다퉈 봐야겠죠. 주호민 씨의 입장은 특수학급 교사의 행동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주호민 씨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반 학급에서 어떤 아이의 돌발 행동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아이의 학부모와도 원만한 합의를 했고 사과도 해서 정리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특수반에서 전일반으로 수업을 받던 도중에 특수교사로부터 부적절한, 단순히 훈육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언행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훈육 이상의 어떤 학대라고 볼 만한 언행이 있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해당 특수학교 교사가 지금 직위 해제가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교사의 변호사도 의견을 한 번 밝혔는데요. 교사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폭력성이 있는 장애 학생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이렇게 고소하는 건 좀 균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맥락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의견을 지금 내고 있네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 발언이 나온 앞뒤의 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 측의 경의서 내용이 또 온라인에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쟁점은 동일하거든요. 이게 결국 이런 언행을 한 것 자체는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사실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학대로 볼 수 있느냐. 주호미 씨는 그것을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생님은 교사 경의서에 그 수업을 하는 과정 중에 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이 본인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와중에 아이한테 너가 그렇게 했던 행동은 고약한 행동이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너 교실에 못 가, 그리고 친구들 얼굴도 못 봐라는 말은 했지만 그게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대로 하는 부분은 좀 가혹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 건 일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후에 특수교사가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좀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했다는 것이고 주호미 씨 측은 그 부분이 왜 예전 일을 끌어들여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일종의 학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교실에 못 가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말만 들어보면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뺏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 분의 말씀은 그런 게 이제 아이가 이제 나가려고, 수업 중에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실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못 간다라고 말을 하고 그 못 가는 사유가 그것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일단 이게 교사 측의 경의서에 담긴 내용이고 또 그 주호미 씨 측에서 그 당시 상황 등을 또 녹음한 게 있다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추가적으로 또 사실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기 얘기를 했어요. 주호미 씨의 부인이 등교 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어떤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듣고 나서 지금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그 녹음기를 이제 아이의 가방에 넣어서 학교에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거 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다른 대화 당사자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녹음한 거는 지금 통신물보호법상으로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위법적인 행동인 건 맞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대화 당사자는 아니니까. 아니니까요. 현장에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결국에 이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이런 녹취 파일이나 음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항상 쟁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좀 일반적인 사건하고 다르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아동이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렵잖아요. 학교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렵고 또 사실상 이 학생이나 아동 또는 부모와는 되게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거의 당사자라고 해도 될 만한 정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 어떤 범죄, 특정한 범죄 행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녹음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학교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닐 수 있지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것은 어떤 진실 발결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어떤 인격권 침해 이런 것보다는 더 우월하다고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런 방식의 녹취라도 증거 능력을 좀 인정해주고 있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물론 이게 많은 부분 다 이렇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10개월 정도의 영아의 도우미가 좀 확대하는 상황을 부모가 몰래 녹취하고 이런 것들도 증거 능력을 최종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건 원칙적으로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주호민 씨도 입장문에서 아이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셨더라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좀 인정이 된다면 이 녹음기 자체로는 증거 능력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적인 책임이라든지 증거 능력 이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실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음성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여부 좀 분리해서 봐야겠네요.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럼 이 행동이 과연 정서 확대냐. 사실 이게 본질이겠죠. 그 해당 언어가 물리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고 한데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또 주관성이 또 개입이 될 수도 있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는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정서적 학대 인정이 사실 좀 많아요. 왜냐하면 경미하게 조금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례도 오히려 신체 학대가 아니라 정신적 학대로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정서 학대라는 게 지금 법률 규정상 어떤 정신건강이나 정신발달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서적인 학대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결국 케이스별로 좀 다르게 판단이 되는데요. 피해자랑 선생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학대 이후에 피해 아동이 했던 행동 아니면 피해 아동이 나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좀 실무적으로 이런 판단의 기준이 사실 정립돼 있긴 하지만 실제 케이스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 좀 실무적인 어려움 이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언어를 했다라든지 이런 판단 기준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일회성이라 그래도 사실은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 번 어떤 말을 했다고 해도. 심하게 남들이 본연 앞에서 혼냈다든지 아니면은 뭐 벌을 너무 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회통념상 좀 부당한 방법으로 벌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영 박사님도 아동 심리 또 이렇게 상담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심리 상담보다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조사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거나 직접 아동학대 사건을 진술 분석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 학대에 대해서 결국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런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의 어떤 발달상에 영향을 미쳤느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술을 확보할 때에도 결국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가 이제 첫 번째이고 그런 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았느냐 이걸 이제 관건으로 해서 잘 살펴보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1회라고 하더라도 욕설을 했다든가 아니면 훈육의 차원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느 방에 가둬뒀다든가 오랫동안 가둬두고 방치했다든가 아니면 훈육 과정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시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대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켜봐야겠지만 또 들어온 얘기 중에 그 학교 해당 학교의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이 해당 특수교사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 동료 교사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재판 과정에서 그 녹취를 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확대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담당 공판 검사가 수업 도중에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쉰 사실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특수교사 선생님이 제가 더 참아야 되는데 좀 평정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인정이 됐다라는 어쨌든 짜증을 냈다. 그렇죠. 평정심을 잃고 아이한테 그런 언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호민 씨의 아내는 특수학급을 좀 증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학부모와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호민 씨는 아마도 해당 교사가 직무 정지가 되다 보니까 불편을 겪었던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들을 좀 보면 이런 발달장애나 정서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교사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문제 있는 아이들을 분리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게 맞냐 틀리냐 보다는 실제로 이런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일반인 아이들이랑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학교에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하면 결국 교사를 폭행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데모인 것 같습니다.